이렇게 안돼요 됐다 메인 미션 턴 코트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화면으로는 하면 아프리카에서 화면이 안보이지니까 못 잡으니까 일부러 전체 창모드로 하기 때문에 위아래가 조금씩 끊겨서 보이는건 좀 어쩔수 없네요 뭐하냐 아 나 배틀필드 1 오픈배타 진짜 많이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왜 우리는 자유에 그렇게 할 기회를 안주는거야 우리는 뭐 유저 아닌가 우리도 엄연히 고객인데 클라이언트인데 그딴 식으로 대접을 하면 안되지 중국하고 일본 다 해줄거면서 우리만 쏙 빼는거 아니야 그치 우리 이제 대한민국 어 사우스 코리아는 PC 게임 유저가 북미와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아니 터무니없다는 표현을 들었고 저 숫자가 적으니까 뭐야 뭐 어쩌라고 날짜다 눈 라이브 너 나 쫓아 오냐 밀터리비이클로 데려가달라구 진짜 뭐야 차...차나 훔쳐야 되는건가? 예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저 온라인 게임은 많이 하는데 PC 게임 이런 패키지 게임을 잘 안하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주는데 어 그래도 오픈배탈을 빼는건 좀 너무 정도가 심했잖아요 끝하고 뭐 어 그렇게 우리가 실험이야? 얘는 왜 안 움직여? Bring Mario Military vehicle Military vehicle 데려가라고? 여기서 Military vehicle이 어딨어 준용... 뭐 하나 불러야 되나? 여기서 못 부르잖아 아 여기 그러면 개작살 내야되 내가? 그런건가? 잠깐만 야... 어... 군용차량... 군용차량... 저기 군용차량 하나 있긴 있는데 저거 타면은... 그거 할거... 애들이 막... 나... 떼치떼치 할거 같은데? 저... 야... 전투는 피할 수 없다 야... 이리와 빨리와 빨리와 야야 빨리 타... 타 타 타 빨리... 아 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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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타 타 타 타 타... 탈거 안탈거야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어... 어... 나는 과격한 사람이야 어... 나 비켜! 다 비켜 이... 아이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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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자 이거 타고 어디로 가야? Reach the Defector 디펙터가... 디펙터가... 뭐지? 디펙터에 도착하라고 Reach... Reach the Defector before he's killed 아... 얘가 죽기 전에 빨리 도착하네 알았어... 빨리 가자 50초 남아... 뭐 50초? 50초 안에 가라고? 어... 시간이 좀... 빠듯한데 아 빨리 가자 빨리 아... 이만... 그... 이거... 밑에... 그... 그... 야... 온거 아니야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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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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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야야야... 그... 소릴들 다 죽이라고? 잠깐만... 여기 숨어봐 자 죽이자 다다다 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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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왜 됐어 마리오 아직 공격 안당하지 아 됐다 네네네 터보님 다녀오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터보님 어 나 너무 과격하게 하는거 같애 원래 게임은 과격하게 하는거야 무게외국 전역적인 이탈리아 남자가 영어 발음을 하는거 전역적인 이탈리아 남자가 영어 발음을 하는거 그 타르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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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걸 어떻게 알아듣냐 타르게트인데 타르게트 어 뭐야 뭐하라고 에스코트? 에스코트 하라고? 응 알았어 에스코트 해줄게 내가 임시 어려워요? 제논 마리오? 얘네 다 지켜야돼? 음 봐봤어 일단은 와씨 정신 하나도 있다 오 꽤 난데? 오 뭐야 뭐야 왜이래 날라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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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안돼 angry 아니 나라고 얘들아 너무 무서운데.. 15시 스냅플 알프 어디서 쏴야되는데? 어휴 힘드네 어디서 스냅플 알프를 쏘는데 아니 잠깐만요 디세이블 더 샘 요거를 못쓰게 하라는거지 하아 맞아요 스킨은 미션이 어려운거에요 이 안에 들어 못들어가나? 들어가고 싶은데? 오우 오우 아이씨 잠깐만요 와우 겁나 박세 와 또 저거 하라고 나보고 아이씨 와 잠깐만 소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C4드는거 알아요 캡스 소니님은 엄청 막았습니다 이 디크 타지는 못하구나 아 아 근데 캡스 잘못해서 얘도 다 데미지를 입을까봐 좀 두려워서 그냥 쌩으로 하자 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여버렸구요 간다 죽여버릴까 아 아 아 아 야 저거 어떡하지 안되겠다 방법있어 방법있어 방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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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잠깐만 야 나 지금 정신없어 어 어 왜 안돼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이 다시 다시 됐다 아 힘들었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터뜨리는 것보다 쟤를 바깥으로 터뜨리는게 더 빨라 아 힘들었네 아 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그 저기 나이트메어의 프레디같애 좀 복장 모자와 흰머리와 저 두줄무늬 저 나이트메어라는 옛날 영화있거든요 얼굴 피부 막 화상 입어서 녹아가지고 양손가락 각 손가락에 그 뭐지 칼붙이고 등긴 놈이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깼어 그 다음 미션은요 그 다음 미션이 황소불이 두개나 있어 저걸 해제해야 요거 하나 노란색으로 따야되는데 요기 한번 해제를 해줘야되나본데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pect 5 요 3 11 11 13 21